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매일 임장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충북 괴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여긴 충북 괴산의 산막이 옛길입니다 지인이 여기가 길이 너무 예쁘고 좋다 그래가지고 날도 선선해지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볼려고 시원한 잔막과 경제 맛있고 필요 없으면 더 잘 와요 네메아 마치도 정기 하나 양파 고춧가루 새송은 마무리 국ITE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어제 주문한다고? 이게 어른막걸리죠? 이렇게 고소서 좋아할 것 같다. 이건 어른막걸리이고 겸으로 나오면 잘 걸리는 것 같다. 흑백을 해드린다. 시간이 없어. 막걸리만 얹어주세요. 막걸리만 얹어주세요. 막걸리만 얹어주세요. 막걸리만 얹어주세요. 막걸리만 얹어주세요. 이따가 설탕닥은 옆 Aunt Haus 맛있다. 맛있다. 떡볶이 맛있어. 네, Gordon, 잘 몰라, 잘 들어온다. 요새 팔찌는곳에 따라서 더워진다. 다행히 40분, 30분. 바로 다른 잡이 그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추억은 입장에서 물을 얻고, 역할을 뜻을 못합니다. 너무 더워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산마귀의 길을 방문하면 유란선이 무료라네요 충청도 양방길이랍니다. 산마귀의 길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 충청도 양방길은 한양양반들이 한양을 오고 가던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괴산호 주변의 울창한 노선과 20리 수려한 물길을 따라 펼쳐진 가른구곡, 꾀의 명소, 삼심바위, 양방길, 출렁다리, 선유대, 용추폭포 등이 산지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그늘이면 길이 좋네 이쪽으로 가면 선착장이 나옵니다. 아 그늘길이라 거기가 되게 좋네요 사람도 적당히 있고 배타는 곳은 이쪽으로 내려가나 보네요 일단 오늘은 배는 패스 거기에 산책로하고 등산로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 intend 전만에 있을 텐데 오돌뼈 여기가 연니지네. 여기는 고인돌 쉼터. 연니지. 연니지. 소원 성취 의자랍니다. 물었건 앉아갔다 가야겠구만. 무조건 앉았다 가야겠네요. 딱 한가지 소원을 이뤄준다니까 뭘 빌어야되지? 여보 뭘 빌어야되? 우리 가죽의 건강? 배가 출발했네요. 땡 빼서 얼마나 더울까. 근데 저 소원 성취 의자가 느낌이 뭔가 뭔가 떠오르는데 이거? 차마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고고 굉장히 그늘길로 되어있어서 한여름에도 걷기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소나무 동산. 소나무가 1만평 정도의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니. 고고로부터. 소원이 1만평 정도의 군락지를 이루고 양인 10초 정도의 군락지를 Midi 어휴 거예요. 거시장. 앙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출렁다리인가봐요. 여기가 서나무 출렁다리네요. 출렁출렁하는 느낌? 출렁출렁출렁 길이 너무 예쁘다. 출렁출렁출렁. 쥐굽하니 외도, 가격과 비판에 비판에 비판과 비판의 비판과 비판을 했는데도 비판에 비판을 했는데도 비판을 많이 했을지라도 비판을 했다. 비판을 했다. 등잔봉은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산막의 길은 이쪽이고 위가 노르샘 이쪽이 너무 예뻐요 연화담 전반적으로 그늘로 되어 있어서 걷기가 굉장히 좋네요 한여름에 걸어도 괜찮을 듯 이 악스타가 북위제이특공적으로 나왔네요 이 악스타가 북위제이특공으로 가르쳐요 2014년이었습니다. 유람선이 산책상에 도착합니다. 오 다람쥐! 올라와! 컴온! 얼음바람꽃 오 이 계곡으로 부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 오늘 로드피티비는 산마귀 옛길을 따라 걸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길에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길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들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인들! 연인들 강추! 정말 경치가 너무 예뻐요 항상 느끼지만 우리나라도 예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요 로드피티비도 다음에 또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충북 괴산 꼭 한번 와 보십시오 산마귀 옛길 정말 산마귀 옛길에 너무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충북 괴산 산마귀 옛길 꼭 한번 와보세요 길이 너무 예쁘고 또 시원하게 아주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로드피티비는 산마귀 옛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